차가 식어요. 이 생에서 수고 많았어요. 조심히 가요. 다음 생으로. 이거 뭐예요? 이거 우연이에요? 난 아니에요. 왜 전화 안 했어요? 기다렸는데. 한다문서요. 하겠습니다. 가서 지금. 어디 가서요? 공중전화라도 찾으러 가요? 집에 전화가 있어서 집에. 금방 전화. 웃겨. 우리가 이렇게 마주쳤는데? 반가웠어요. 미치겠다. 금방 전화 말고 금방 커피 어때요? 서울에 널린 게 카페고 나 시간 많거든요.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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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커피만 마셔요? 해 다 줬는데? 아 해가 참 짧죠? 안 짧았어 한 시간째 계속 그러고 계셨거든요 인사 안 해요 우리? 안부 안 묻고요? 얘기는 안 하나요? 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쪽도 잘 지내셨어요? 제 반지는 잘 입고요 여전히 핸드폰은 없으세요? 네 잘 지냈습니다 반지 잘 있습니다 핸드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 이름 까먹었죠? 선 디옥 선이 아니고 선이야 진짜 웃기는 남자네 혹시 컨셉이에요? 뭘 봐요? 보게 돼요 웃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그쪽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이 뭐예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